현상을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리고 사심을 내려놓고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빅파이브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국 의료 현실은 지금 주어진 한 5개의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가 화나게 이렇게 비논리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지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 반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하죠 국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 봉직수 수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16명입니다 미국이 56명 영국은 공무원이니까 79명입니다 스위치랜드만 해도 107명입니다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전문의를 고용해야 여러분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병상수는 많고 의사수가 이름 적기 때문에 인당 병상수 여러분들 담당이 9.96개 된 겁니다 미국이 2.67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다라도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봉직이 병원 내에서 이런들 페이닥터의 업무로드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공의를 마치더라도 전문의가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는 지금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에 집중하는 그런 의료체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고 나면 전공의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원들을 제쳐놓고 개원인은 어떠냐 한번 보시죠 개원이 상황도 아주 안 좋습니다 2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개원이당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주 여러분들 병원이 잘 되는 때를 제외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병원의 경영수지가 의원급에서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반낮을 휴진이나 하루 휴진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개원이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지난 10년 20년 정도 계속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한 명당 처리해야 될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과가 그렇고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내과도 한 10년 사이에 전형적으로 외과 의원 수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환자 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게 여러분들 의문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휴진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30년 내과 개원이라 하시는 제가 그를 자주 송신하는 김홍식 여러분들 원장도 반낮을 휴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죠 그러면 그러면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어디냐 빅파이브 빅식스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환자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럼 지방의료 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방 환자들이 빅파이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지방 환자들이 40% 이상이 빅파이브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몇 개만 딱 보더라도 딱 감을 잡는 겁니다 아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두 번째 병원 의원급에 의원급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형 병원들은 경영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구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세 번째 상황이 상당히 좋은 데는 서울의 빅파이브나 빅식스 병원이구나 네 번째 전문의를 따더라도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전문의를 고용하는 병원일이 적고 전문의가 개업하더라도 전문의 자격증을 여러분도 걸지 않고 그냥 일반이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걸 금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공부학사님 그러면 왜 윤 대통령도 생각이 멀쩡할 건데 박민수 차관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이 큰 여러분들 반발을 무릅쓰고 1년에 2천 명 의과대학 학생들을 정원시키고 1만 명을 증가시킬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환자가 많이 오니까 대학병원들이 저마다 분원을 많이 수도권에 만드는 겁니다 그게 6600병상이 되는 2028년 동안까지 6680개의 병상을 돌리는데 누가 필요하냐 전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공의를 여러분들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웅 장관이 윤 대통령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건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몫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하시게 되면 역대 정권이 아무도 승사시키지 못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신설되는 6600개의 신축병상에 공급할 수 있는 전공의를 여러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필수의로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로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실행하지 못했던 의과대학 정원의 증가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의료계획 이름으로 성공시키기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환자가 쉐도하는 데가 서울의 빅5 빅6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지방 환자들이 다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될 판인 겁니다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 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전공의가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공의가 어디로 가냐 그건 모르겠다 이야기죠 내가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럼 전공의가 환자가 지금 기존 의원들도 다 환자가 줄어들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난 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병원들이 사람을 좀 뽑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경영지 숫가가 낮아서 사람을 뽑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젊은 의사들 무자비하게 먹여 수탈하는 그런 체제를 뻔히 알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아이를 이게 이제 비밀도 아니고 다 까발겨진 겁니다 이거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오늘 보시면 안양수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고 그다음에 개원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문의를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 전문의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필수의료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필수의료과의 전문의를 가지고는 개원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따더라도 뽑아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같은 의사라도 개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 환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지 노심초사 고민 고민한 세월은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심정이 감히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가들 마음 이해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를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한 명 내보내고 또 한 명 내보내고 또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원문을 닫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동료들을 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자기 전문가를 포기하고 미용선행으로 넘어간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기 전문가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던 선배가 소아청소년과를 접고 미용선행으로 넘어갈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는 하지만 자기 전문가와 개업생활을 접고 미용선행으로 넘어간 분들 중 즐거운 마음으로 신이 나서 넘어간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필요한 것은 빅파이브를 비롯한 수련병원에 충분히 공급해야 될 전공이 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 머릿속에는 전공이 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수도권 6600병상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노예급 전공인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을 뭡니까 설득해 가지고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가재 개붕으로 여긴 겁니다 내는 가재 개붕어가 아닌 거죠 박민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이런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네 꼭대기 위에 내가 의료의자를 모르지만 자료를 보고 네 꼭대기에 네가 왜 했는지가 벌써 다 알잖아 조기홍이가 여러분들 왜 의료계획 이름으로 윤 대통령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이런 짓 내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고 가재 개붕어 같으면 아이고 의료계획 잘하십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다 사기라는 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뭘 조달해야 된다 수도권의 6600병상을 풀로 가동하기 위해서 관노비 공노비인 전공의를 충분히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늘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지금 나와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끝까지 가봐라 너희들이 끝까지 가면은 어디가 보이는지 권력이 물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대한민국은 1차 의료 의원입니다 의원 우리가 보는 동네의 의료 1차 의료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의 모든 정책이 대형병원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동네의 의원은 그저 비급에 목매다는 악의 축 취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소아청소년과 문을 닫든지 동네 산부위가 문을 닫든지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대란도 결국 동네의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도 끝자락 석마을에서 노인 고혈압 환자가 자기는 서너 날에 한 번씩 서울 대형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타먹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적이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KTX가 생기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KTX가 전국에 깔린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의 의원이 무너지면 전체 의료계가 무너진다고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한국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이름 질책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라는 게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이런 경제학 박사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젊은 날 트레이닝 받은 것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머리에 항상 박혀있는 겁니다 개인의 시간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의 의료계획이라고 여러분들 가오잡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배분 효율성 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차 의료기관 의원급 2차 의료기관 중형병원 3차 예약이란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있죠 자원이 골고루 잘 배치가 돼야 여러분들 고효율 저 비용의 여러분들 의료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었냐 1차 의료구역은 붕괴 2차 의료구역은 붕괴 완전히 뭡니까 3차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짜놔가지고 1차 2차가 거의 무너지게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상급종합병원에 여러분들 6600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관노비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1만 명을 증가시키는 어체원염 정책을 펼친 겁니다 요즘 개원의 90% 이상이 전문의 나라에서 이 정도로 전문의가 많은 나라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거기다 또 1만 명을 더 늘린다고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의들이나 여러분들 의과대학생들이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자기 전문가를 떼어낸 의사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이 의료 생태계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토양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들도 이 사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간판 떼어낸 외과 흉부외과 의사가 동네 의문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 본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미형 성형으로 떠나가면 돈만 밝힌다고 비난만 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의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해결책이라고 신규 의사만 들리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 글이 2023년도 6월 달에 나온 글입니다 지옥문을 연 겁니다 지옥문을 이미 존재하는 의사를 충분히 가동을 못한 상태에서 의사조를 늘리는 그런 지옥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우둔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의료체계를 이렇게 저는 테이블 몇 개만 딱 보더라도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게 큰일 났네 어떻게 여러분들 의료정책을 이렇게 했나 여러분 이런 테이블 몇 개만 딱 보더라도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전공의들이 갈 데가 없구나 병원에서 의사들 로드가 어마어마하게 높겠구나 개원의도 요즘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겠구나 이런 상태에서 의사를 늘린다 이 애들이 정신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처럼 의료의자 의료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의료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야단법 설치냐 단박에 뭡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1차 2차 의료계가 무너지는 자원을 완전히 낭비한 상태로 여기서 뭡니까 또 의사들이 투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하고 산업계에 엄청난 초토화를 초래하면 의사 재원회가 전부가 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고시를 제대로 하긴 했나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책이 잘못되면 제도가 잘못되면 아무 이름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책과 제도를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체제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북한 땅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로 찍어가 여러분들 조리 돌림을 하게 되면 살아남겠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을 전부를 들여가지고 선거를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부가 다 침묵하고 다 무관심하게 되어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직계에 하면 끝난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공박사님 선거가 무너진 게 내 밥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연구집권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선거하는 이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넘어갔으니까 안세영 선수가 고함을 치든 의료사태가 발생하든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공박사님 미쳤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건 자랑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방송 보시기 위해서 내가 매일 6시간 8시간을 그대로 여러분들 고3처럼 투입해야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 보시죠 10개의 콘텐츠를 6시간 8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여러분 뭡니까 300개입니다 10달이 뭡니까 3천개죠 맞습니까 10개 300개 300개 만대요 300개 300개를 계속 이런 매달 여러분들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년이 돼야 되면 한 4천개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 안 하는 거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가우 잡고 폼 잡고 거짓말 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라치고 클릭스 올리게 되면 거짓말 하고 이런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부터 다라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내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처근지심 그 사람들을 처근하게 여기고 의대생들을 왜 처근하게 여기냐 착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 되면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1960년대 여러분들 꼰대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은 항상 까라면 까는 쪽으로 다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했으니까 왜 쟤들이 안 까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가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당대에 이제 오래 사니까 당신들의 한 죄가를 다 여러분들의 노년에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이제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으니까 무슨 여러분 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양수의 전대한의사협회 홍부의사회 개운이도 하시지만 글을 참 잘 써네요 글을 이분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의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신규 의사만 누리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 인간들아 너거 행정고시 치고 사법고시 치고 하면 되게 경제학 원론을 배우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있는 의사가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필수과를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피부 미용 성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거기다 뭡니까 만명을 더 얹어 아이고 너무 이러니 여러분들 남북한을 따지게 되면은 본래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똘똘하고 이러면 생활력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체제가 들어서서 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거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뭡니까 자유전쟁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복이 겨워가지고 그 복이 겨워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골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공의로원 공공의대 여러분들 신축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면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이 민족이 가는 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자고 죽는 길로만 저렇게 찾아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여러분들은 암창수 의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지 그냥 신규의사만 그냥 늘린 겁니다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원을 뭡니까 다 그냥 폐화시키고 그냥 똘똘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부려먹을 수 있는 젊고 싱싱한 전공인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이번에 책임에 박민수 차관이 어마어마히 책임이 큽니다 조경 씨도 예산통으로 이런 간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민수 한 개 넘어갔을 것이고 임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이런 부족하면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장이 무능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솔들 고생시키는 것은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사업가가 이런 무능해가지고 한참 여러분들 그래서 김우중 돌아가신 회장께서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한참 아이들 여러분들 교육비가 들어갈 때 사업이 망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마음이 참 저도 저리도구먼요 저분도 좋은 시대에 났으면 그 고비를 넘겼으면 참 뜻을 많이 펼쳤을 건데 어렵게 가는 건 지도자가 무능하게 되면 전부가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게 되면 지도자가 무능하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을 체려야 되는데 고집만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제 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뼈아픈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한국 사회는 갑질과 노예로 부리기 후려치기가 만성화된 곳입니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이공계와 의료계 출신은 많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려 노력해봐야 한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욕먹고 손가락질만 당합니다 6개월간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될 때 그냥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주 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사회와 한 민족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의 좀 때이른 그런 항의성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신 분도 계셨지만 안세영 선수가 여러분들 폭탄 발언을 하고 대한 배드민턴협회에서 일어났던 규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는 기성 세대가 안세영 선수가 이런 나이가 지금 22살인데 대한 배드민턴협회장 이런 협회장 나이가 60대 중후반이 됐을 겁니다 4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식불보다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그 자식불보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그냥 자기들 휘하에 부리기 위해서 그 규정을 바꾼 것 그리고 반박문 냉컷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어떻게 남북한이 다 이러냐 어떻게 사람을 좀 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을 자기 나라 국민을 자기들이 여러분들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줄 거냐 베드민턴협회라는 것이 60대들이 앉아가지고 20대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을 그냥 취어 짜는 데가 돼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갑질 노예로 부르기 후려치기와 만성화된 곳입니다 그냥 완장만 차면 그냥 갑질들 하는 겁니다 완장만 차면 완장만 차면 어떻게 뭡니까 완장을 가지고 뭡니까 힘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주리를 털어놓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안 바뀔 겁니다 빼앗은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범죄하지 않은 의사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것이 동조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아직 앳된 의대생들과 사회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이리도 무참히 짓밟아서 이득을 얻으려는 기성세대의 참담함에 이기심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하고 똑같네요 나무님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유럽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노르딕 국가는 환자가 지역을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보험이 안 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왜 당연하나 하면 의료 시스템을 지방에 구축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어기면 부담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이 세금을 쓰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병원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원하면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정치인 누구도 환자들을 통제할 생각은 없고 병원이나 의사들 컨트롤할 생각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 환자들이 이렇게 빅파이브로 다 셰도하게 되면 무슨 권력별 여러분들 그거 해가지고 지방의 병원을 왜 육성해야 됩니까 지방의 의료인력을 여러분들 늘려가지고 왜 여러분 의과대학정은 TO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럽 복지국가에서 권력별 여러분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별 진로 시스템 같으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빅파이브에 가서 진로를 보겠다 하면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든지 해가지고 가격이 뭡니까 반응을 해야 행동이 조절이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유럽 복지국가에서 권력별 진로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권력별 진로 시스템을 넘어섰을 때는 본인 부담이 어떻게 늘어난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공공의료원을 많이 늘려겠죠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계실 때 진로의료원을 정치적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당하고 여러분들 폐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사가 진로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재원 낭비가 많았으면 폐쇄를 했겠나 이야기죠 그런 것을 이제 더 확산하겠죠 한 잔은 안 갈 거고 그냥 세금 먹고 그냥 사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당론은 공공의대 확충 공공의료원 확충이기 때문에 뭐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냥 그렇게 준사회적인 의료 제도로 갈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인구 군 4만 5천명 업인구 9천명입니다 합치게 되면 5만 4천명입니다 5만 4천명 사는 곳에 1800병상 2차병원 전문의 5 언급이 2분 내과 전문의 7명 일반이 2연 3곳 안과 1곳 이비인후과 1곳 한의원 7곳 치과 5곳입니다 25분 거리에 300병상 공립의료원 850병상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면단이 한의원 3곳 신경외과 일반위원 1곳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병원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병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3 병원 3